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한지아입니다. 비가 오는 수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였는데요. 비가 그친 후에 날씨가 조금은 풀리기 바라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지아와 함께하는 투자의 아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뉴욕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수요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실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업종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었고, 뉴욕증시는 낫삭을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의 회의적인 발언을 한 점 역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주요 발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은 총재가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 금리가 경제에 부담을 줄 정도로 충분히 높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UBS의 전략가들은 연말 S&P 500 목표를 기존의 5,150포인트에서 5,4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데이터들은 시장의 수요가 견조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조정했는데요. 이러한 견조한 데이터는 시장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업체 월마트가 실적 발표 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상치를 상위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배당금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TV광고 사업부를 확장하기 위해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점 역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월마트 주가 상승 영향으로 뉴욕 증시의 전반적인 하락 속에서도 필수 소비제 업종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신용 서비스 업체 디스커버 파이낸셜 강세 소식입니다. 다른 신용 서비스 업체 캐피털원과 디스커버의 합병 소식이 있었는데요. 캐피털원은 신용 등급이 낮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디스커버는 등급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캐피털원이 약 26%의 프리미엄을 부여한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디스커버 주가는 12%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다른 신용 서비스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 마스터카드와 비자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업체의 엇갈린 주가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다른 반도체 업체 주가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인텔의 보조금지급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 영향이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주가는 하악했지만 인텔, 마이크론 등은 상승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준비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